리은미술관 소장 고령금관이 45분에서 독을 됐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증거가 더 있습니다. 45분에서 고령금관과 제작 시기와 양식이 비슷한 유물들이 잇따라 출토됐습니다. 권준범 기자가 최초 발굴 당시 45분의 모습을 설명해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고령군 지산동 45호 고분입니다. 얼핏 봐도 상당히 웅장하죠? 44호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순장묘 형식이 드러난 대가야의 최고위층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1971년 처음 발굴 당시 모습은 이랬습니다. 한가운데 무덤 주인과 부장품들이 묻힌 두 개의 석실이 있고 주변으로 순장자들이 묻힌 석박이 배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발굴단이 처음 이곳을 들어가 보니까 무덤 주인이 있는 1호 석실이 이미 도굴된 상태였습니다. 석실 위를 덮었던 개석 8개 중에 4개가 두둥강 나서 석실 안으로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도굴꾼들은 동북쪽 벽면 상단을 뚫고 들어가서 무덤 주인의 목관자리인 중앙부 바닥까지 파헤쳐 유물들을 모조리 쓸어갔습니다. 실제로 중앙 부분만 이렇게 텅 비어 있죠. 왕관이 있을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노렸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리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령 금관이 이곳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로도 전해드렸는데요. 도굴꾼들이 흘리고 간 단추 모양과 대추시 모양의 금제 장식도 바로 이 석실 안에서 수습됐습니다. 또 리움 측이 소장하고 있는 것과 닮아있는 귀걸이도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바닥에서 발굴됐습니다. 역시 리움 소장 보물 570호, 금동 말안장 장식과 똑같은 안장태는 남쪽 담벽 아래서, 그 주변에서는 말을 치장하는 행엽도 9점이나 나왔습니다. 어떤 또 상태로 우리가 부장을 했는지 이런 가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도굴꾼에 의해서 흐트러진 것들은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은 모두 인멸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44호 고분의 순장자가 35명이나 되다 보니까 44호가 금관독을 고분으로 추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출토 유무를 보면 방금 보신 45호 고분과 달리 신라 영향을 받은 흔적이 전혀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